윤리와 관련된 동양적 의식과 서양적 의식 그 차별성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동양 부부는 이해가 빠르고 확실한 우리나라 국민 윤리의식을 살펴보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이다 흔히 한국인들은 서양 정신문화나 행동양식을 선진문화로 높이 평가하는데 이민가서 그들의 세상 속에 직접 몸담고 살아보면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예를 서양 이민생활에서 교포들이 겪는 경험담을 통해 알아본다 다음에 얘는 2000년대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kbs tv에서 운영하는 월드넷 게시판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글을 옮겨온 것이다 현장감이 있는 내용이어서 옮겨쓰게 되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쓴 글들이어서 문법 등 여러 곳에서 흠이 보이지만 게시 문볼래의 뜻에 손상을 줄까 염려하여 기 심한 부분만 조금 교정했을 뿐 대부분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작성 1 2001년 4월 29일 작성자 곽 kbsold.net 고국에 쓰는 편지 흔히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평가할 때 무례하다고들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이 길을 가다가 부딪히고도 사과 없이 그냥 가버린다고들 아우성이다 참으로 웃기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한국인들의 무례함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사회에 비인간적이고 삭막함을 은연중에 말하고도 부끄러운 줄은 모르는 모양이다 나는 한국인이다. 그것이 자랑스럽다. 여러 한국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길을 가다가 부딪히면 요란스럽게 사과하고 호들갑을 떨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말없이 그냥 가도 탓하거나 원망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그들의 사회처럼 삭막하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이해하니까요. 자기들 사회에서는 사과하지 않으면 총 맞아 죽겠지만 외국 영화를 보면 그들은 조그만 일에도 땡큐를 연발합니다. 정말 고마워서 일까요? 아니면 마음은 없는 입에 발린 말일까요? 제가 보기에 입에 발린 말 같아요. 왜냐고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데 반대로 우리는 무례한데 부모님께 효도는 우리가 잘 하잖아요. 작성 1. 05-06 작성자 류비 아이, 글 잘 읽었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과연 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질서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에 의한 질서가 아닌 감성에 의한 질서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 우르르 몰려갔다 몰려오는 그런 삶이 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눈치를 봐야 하고 눈치 없는 나 같은 사람은 고심 끝에 한 약속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속이 터집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한 만큼 인정받고 그만큼 삶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것의 문제죠. 나는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오리려 더 버거운 삶을 산다면 당연히 이 사회에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타자에 의해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간섭이 나의 개성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자유가 있는데 약속을 지키는 선에서 다른 사람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남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단 하나의 눈, 즉 획일적인 기준 하나로 평가하려고 들하죠. 이런 점은 차차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흔히 자유하는 말로 인간적이고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만큼 보증서졌다가 재산 다 날리는 시계정에 의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또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의리가 있다고요? 차라리 중국, 일본 사람들이 의리는 더 있는 것이 아닐지 또 독일 사람들은 친구가 되기만 한다면 더 정을 많이 주는 것 같고 난 한국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지만 확실히 할 것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성일 0506 작성자 한국인 아이, 저희 집도 보증섰다가 거의 다 거덜났었습니다. 그때는 힘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인간적이고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 밀어붙일 수는 없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에 의해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정이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한국인보다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의리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항상 그런 글을 읽고 자신도 하는 생각이지만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민족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판단의 기준으로 숫자 보편성 같은 것은 없고 경험에 의하고 차이로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님께서 하신 경험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확실히 할 건 확실히 해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나라는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죠. 하지만 정의나 의리에 관해서 많은 그 글만으로 인정하기가 좀 그래서 좀 더 확실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성일 0507 작성자 아이 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가 어음의 부도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음은 어길 수 있는 약속인데 말입니다.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은 고무줄 약속쯤으로 생각하는가 봅니다. 저의 국가관을 다시 생각해 하는군요. 위 글쓴이들 의견에서 동서양 윤리의식 차이를 대략이나마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서양 윤리의식 이질성의 예를 하나 더 보면 같은 동양 이고 이웃 나라지만 일본은 의식적으로 서양화를 지향하고 스스로도 서양화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로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식과는 확실히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필자가 젊은 시절 직장에 다닐 때 사업관계로 방문한 일본 측 관계자 두 명과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들은 때가 있었다. 닭백숙을 시켜놓고 우리나라 식탁 문화대로 산 가운데 백숙을 놓고 일본 손님에게 먹기를 권했는데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든 채 멈칫거리기만 하는 것이었다. 음식 맛이 의심스러워서 그러는가 하여 양해를 구하고 내가 먼저 한 점을 뜯어서 양념에 찍어 먹으며 이렇게 먹는 것이라고 보여주 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난처해하는 모습은 여전 했다. 후회 안일이지만 일본인은 남이 먹는 음식 그릇에 자기 수저를 대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말을 회사 상사로부터 듣고 그 후부터는 백숙을 시켜도 주방에 부탁해서 각자 접시에 나누어 달라고 하여 먹었다. 이 같은 경향은 일본 지하철에서 좌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서도 볼 수 있다. 2000년대 일본의 전철 안에는 이곳은 7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 입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은 데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4-5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으면 다른 사람들은 서서 갈망정 앉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너무 떨어져 앉아서 하이가 어중간하고 그 사이에 앉으면 옆 사람 과 몸이 닿을 것 같으므로 앉기 를 피하는 것이다. 의자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좁혀 앉아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여 야 할 정도로 개인주의 의식이 정착 된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런 안내문 따위 는 필요 없다. 넓게 앉는 것은 고사하고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앉는 습성이 있어서 서로 몸을 오그리고 가야 할 정도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앉는 습성 그리고 붙어서 앉는 습성은 분명히 구분되는 국민성의 차이인데 국민성 은 곧 윤리의식을 이루는 것이므로 결국 서로 다른 윤리의식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서양 윤리의식은 왜 개인 간 공간 유지를 일상적인 도덕률로 생각하는 것일까? 본문제 3부 도덕원리에서 도의 3자 관계와 덕의 2자 간 직접 관계의 형식적인 차이를 기술하였다. 이 도덕적 형식에 따르면 서양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인간 관계에 간격을 두는 습성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서양은 도주의 윤리사회로서 이들은 서로 무관한 관계일 때는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개인 보호주의 경향이 강하다. 개인은 그 개인 자체로 주거는 보호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전우좌우로 팔 하나 길이에 해당하는 사방 1미터의 관념적인 공간이 설정된다. 이 공간은 우연한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벽 이고 개인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자기 보호막을 지니고 생활하며 그것은 또한 자신이 남을 보호해주는 불침의 안전망이기도 하다. 서양인들이 보행 중에 서로 부딪혔을 때 확실하게 사과를 하는 것은 가식이 아니며 남의 보호막을 파손하고 침입한 의미가 있으므로 진정한 실수를 느껴 명확한 자세로 사과를 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 부딪혔을 때 신체적 물질적인 피해가 없으면 조금 미안한 생각은 가지지만 사과까지 해야 할 문제의식은 느끼지 못한다. 조금 충격있게 부딪히면 말없이 상대를 향해 고개 한번 끄떡하면 사과한 것이 되고 상대방도 그렇게 받아들인다. 걷다가 전봇대에 부딪힌 듯이 그저 우연히 무엇에 걸린 의미로만 서로 이해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의식은 없다. 이 같은 한국인 윤리의식에 관해 우월하다. 저급하다를 평가하기 전에 한국인의 특징적인 윤리문화이고 고유한 정체성의 한 부분이라는 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세계 어디에도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도덕문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인간사회는 모순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한국적인 것의 부정적인 일면은 어떤 긍정적 측면의 반면일 것이라는 객관적인 인식에서 한국 문화의 자존심을 가지고 윤리를 담아 실천한다면 외국인이 보기에 자신들에게는 없는 독특한 문화이고 인간적이고 정깊은 국민성을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확실히 인간관계는 사이를 넓게 가지는 것보다 가깝게 지내는 것이 좋은 면이 더 많다. 다음은 한국인은 왜 가깝게 뭉쳐서 비비고 사는 국민성을 갖게 되었는지 조선 500년 한민족을 지배했던 유교 문화를 통해 알아본다.